4. 잘 어울리네요. 5. 5. reps. 5. 5. 5. 5. 5. 1. 어? 이게 옷이 다 판사 이게 단체 티 같아 그러니까 단체 티 자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여러분의 자막 색깔입니다 자막? 아까 자막? 밑에 달리는 거요? 1박 1에서 나올 때 개인당 자막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에 맞춰서 예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행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해외 팬과 함께하는 글로벌 시청자 투어입니다 글로벌 시청자 투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웰컴트 코리아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해외 팬들은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참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외국인 특집을 한다고 들었을 때 와 심장이 터질 줄 알았어요 Please choose me Please choose me Please choose me Please choose me 우리는 뽑아주세요 정말 짧게 받았는데 2천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셔가지고 여기가 그중에서 모셨습니다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저희가 멤버별로 총 3분씩만 모셨습니다 아 알차다 3분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대표니까 바로 한 팀씩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설레이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막내 정준영씨 팬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정준영 나와주세요 이거 되게 떨린다 나이스리 슛 나이스리 슛 나이스리 슛 안녕 준영 준영 캐밀라 캐밀라 준영이 캐밀라 아니면 1박 2일 캐밀라 이리 오세요 진짜 글로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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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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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 네 영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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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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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만의 성 장일우입니다 지금은 대만에 있는 한국어 문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약간 한국에 숨기는 여행지나 맛있는 한국 음식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슈퍼스타러 캡터 주호시 팬이 되고 오 오 이번에 이 방송을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방송에서 항상 운이 좋은 게 보기 되게 신기해서 요즘은 잘 안 풀리지만 오늘 많이 괜찮을 거예요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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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프레이스다 역시 베이네 모중핀씨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모중핀입니다 일반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다 시즌3는 다 다 봤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저는 멤버들 다 좋아하지만 주니오빠가 더 좋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목소리도 섹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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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섹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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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니오빠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네? 성대모사? 성대모사요? 신고해봐요 조금 짧아요 어 아니요 아 귀엽다 귀엽다 똑같아 똑같아 저는 준영아 그만큼 1박 1일에서 너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줌핑씨가 쎄쎄쎄 쎄쎄 쎄일라 안녕하세요 zess horizon 저는 미국과 소원 principles 저는 해외의 ص겨 peers 이것은 코로나19 thor 호호호호호 세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웃는 것 같다. 나는 항상 웃는 것 같다. 나는 항상 웃는 것 같다. 나는 항상 웃는 것 같다. 나는 팀의 팀이 가장 웃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기쁜때나 슬플때나 1박2를 자주 맞고 준영이를 좋아해도 좋다. 안달라고! 자, 그전에 우리 한 팀씩 재밌는 포즈를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준영아 한 달에 그걸 집어넣고 에이! 원, 투, 쓰리! 파이팅! 자, 그럼 바로 동구 씨 팬 모셔보겠습니다. 동구! 자, 윤동구 씨 팬 나와주세요! 동구! 월카우! 월카우! 신기해! 신기해! 나와주세요! 월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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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나이스, 신빈! 나이스, 신빈! 오! 잘하셨어요! 아니, 중속이 피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월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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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부대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는 스무하나이고 저는 모로코 사람입니다.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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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시작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1박1 덕분에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고수로와 맛있는 음식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박1이 너무 좋아요. 한국말을 형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모로코에서 이걸 시청하신 거예요? 네네, 있어요. 팬들이 거기 너무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네, 모로코에서. 동구가 제일 좋아요?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 소개.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하네. 영화의 프로그램처럼. 저는 러시아에서 코르셋라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리나라고 불러주세요.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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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언어로만 혼자서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 어깨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한국어 거기에. 영어, 러시아 인사. 오케이. 네. 나는 한국어. 물론 한국어를 공부해 주시고, 러시아는 한국어 강아지에 대해 알 있어요. 그리고 인사적으로도 또한 한국어 악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하이, I'm Vladya. I'm from Rus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인 아리나예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 저는 러시아인. 와... 와.. 바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모진핑 좋아요? 네, 제 자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즈라고 합니다. 그냥 저를 편하게 지우라고 불러도 되고요. 지우? 저는 23살이에요. 네, 아직 아기예요. 많은 프로밴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은 무조건 1박 1이죠. 왜냐면 1박이 그냥 한 곳은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움직여 나잖아요.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지? 라멘에 가고, 지내도 가고, 사월가도 이런 많은 곳들만 가서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었죠. 오늘 1박 1 때, 덕분이죠. 네, 일단 저는 1박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진짜 김딱구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김딱구, 김딱구. 이즈 씨는 아주, 이즈 씨는 아주 그냥 혼박지가 쉬었어. 어머, 이리 따라 했네. 혼박지도 알아 봐. 네, 다음으로 문담도 하시겠어요. 동공사는 왜 좋아요? 1박 2, 저러할 때마다 되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맨날 치잖아요. 맨날 치잖아요. 그렇죠? 동공사는 좋은데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반환합니다. 반환합니다. 반환하우세요. 오늘 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자아자, 하자. 하나. 그러면 할까요? 우리 지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우 씨가 정말 한국적인 파이팅을 하자고 하네요. 아자아자 하는 거예요.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이건지 나도 궁금합니다 내 팬들이 많았을 텐데 아니 남자분 3명 이제 나오는 거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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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왜? 영어를 왜? 내 팬들아 나와라 컴온 컴온 마이팬 날명같은 부닿어 나팬 streets 남자 나 응 응 마이키! 마이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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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입니다! 저는 18년째입니다! 18년째! 몇 살? 몇 년생이세요? 18! 18살? 78! 78! 78! 78! 79! 79! 79! 79! 브라더! 미국! 미국! 한국 오세요! 1박! 1!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입니다! watch it every Sunday! 한국말로 조금만요! 근데 I watch it but don't understand everything but I still think it's funny 한국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화이팅! 저는 시라큐스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요? 교수님이요? 교수님! 교수님! 근데 왜? 근데 저는 시즌 1 봤어요 다 I've watched 시즌 1 근데 이 캐스트는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아 시즌 1 이 멤버를 좋아한다 저 보이러스 저 보이러스 저 보이러스 저 보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해 김종민 바보요 근데 바보 안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똑똑해요 아니에요 오늘 알 수 있어요 오늘 오늘 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브랜스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너무 좋았습니다.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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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Korean TV shows, especially KBS ones. I love drama and TV shows since I'm really little, and especially two days and one night. 브랜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었구나. 종민이를 특히나 더 좋아하는 거예요. Why me?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어, 너무 귀여워. 야, 그리스도 귀엽네. 또, 또, 또. I prefer a song. So much. It's a little song. Do you want to see through? Okay. I want to tell you in a moment. I really want to. I'm going to see through you.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ee you. I can't see. 그 NV 린다! 린다! 코인트 노래 알아요? 어... 아니에요 어... 이거 뭐야! 린다! 자이언티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사이언티 팬이네 ERP 린다 노래 잘해요 가수... 아... 아니에요 노래 너무 잘해요 노래cm justice 약간 성질이 타고났어요 다음 분은? 댄스? 댄스? 댄스요? 댄스도 있어요? 네 조금요 댄스! 음악 주세요! 댄스 있네요 댄스 900월드 댄스! 댄스! 댄스은ㅎㅎ 데네스!!!!!! 굉장히 cerpt!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1박 2일은 디테일인데 자이언티를 좋아할 뿐이야. 형이 가수라는 건 모르고. 한 번에 드라마 방송을 좋아해. 너 귀엽다고 하잖아. 귀엽대. 정말 귀여운 거 맞죠? 네. 하지만 자이언틱 좋아해요? 네. 우리 그레이스 씨 그러면 인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23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젊은이, 젊은이. 독일. I enjoy my life with all my heart. 꿈을 많이 없어요. Still, I'm an optimist. 인생이 아주 사랑해요. 종이를 특히나 좋아하시는 거죠? 네. 왜, 왜, 왜. I will say it in English. He's making me laughing. 아, 나 웃기한다고. I'm always happy for seeing him. I like you. 아, 그거 아니네. 반갑습니다. 아, 아, 아. I prepared a song. 무래. 아, 노래해? 무래. 코요테, 코요테? 아, 예, 예. 노 코요테? 아, 노 코요테. 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나를 사랑으로 재워줘요. 사랑의 버트리가 사리나 봐요. 자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1박 2일 나바짜리.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개사까지 해서. 에너지다는 거죠, 1박 2일이. 그러니까. 사십 개. 파이팅 맨틀. 네. 파이팅 맨틀. 배웠어, 배웠어. 파이팅 맨틀. 1박 2일은 우리의 배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배터리. 1박 2일. 1, 2, 3. 1박 2일. 우리의 배터리.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수고하셨습니다. 제프콘씨 팬을 한번 직접. 모셔보세요. 제 팬. 나오셨겠죠? 자, 에프콘 팬. 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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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팬들이 되게 어리세요! 한 명씩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팀 소개. 팀. 팀 소개. 하나 두 세. 안녕하세요. 웅니는 잘 먹는. 다이노 먹는 사장에. 로라 돼지 썸. 장어네! 꿀맞. 꿀꿀. 꿀꿀. 블레 그걸 하기에ję. 공 쪄잠게요. 노란데지삼 자매 한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는 21살이고요 이박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귀여운 스텝커님 계시고 귀여운 스텝커님 계시고 많이 싫으세요 귀엽다고요? 귀엽다고요? 다시 못 봤어요? 귀엽다고요? 다시 못 봤어요? 귀엽다고요? 다시 못 봤어요? 왜요? 왜요? 귀엽다고요? 너무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진기기 케이티라고 합니다 저랑 네 좋아 저랑 네 좋아 2박 2일 여기는 홍콩이에요 우리는 2박 2일 홍콩 시청자예요 네 한여도 오늘 만나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 신총탄에서 어디 어디 가고 싶어요? 여름에 역시 2월 7일이죠 그래서 대구 가서 매일 떡 먹고 싶어요 우리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박이는 많은 다양한 게임이 나왔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와서 좋아해요 네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오는데 제일 귀여웠어요 오는데 제일 귀여웠어요 오는데 제일 귀여웠어요 오는데 제일 귀여웠어요 오 아 이건 약간 알맞이 있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오 이렇게 아 먹으면 되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틴 카창입니다 나는 23살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약사이에요 약사 약사 But I'm not smart 1박 1위가 너무너무 팬이에요 I am funny 1박 2 arriv 난 끝 5박 2 느낌 오늘의 곡은 공격 2박 4 잘생겼어요! 잘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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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도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친구들 이처로 오실게요! 진짜 전세계에서 다 오셨네! 신기하다! 여러분이 왔어요! 오콩두콘! 정말 놀랬어요! 미국에서 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놀랬어요! 오콩두콘! 자태형! 자태형! 나오세요! 자태형 팬! 전우야! 이 아래! 오! 이 아래! 오! 태형! 레일라! 하이파이! 레일라!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잖아! 반갑잖아! 반가워요! 반갑!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 어, 팔 빠질 뻔했어? 네, 기대해도 돼요. 아, 기대해 주세요. 반갑잖아!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레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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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해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자입니다. 음식은 제게 제일 큰 말로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역시 나랑 잘 맞는 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은 프랑스 출신 레일라 바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1박 2일 없이 못 살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1박 2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들, 음식, 역사, 질의 잘 외울 수 있잖아요. 질의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제일 좋아하는 멤버 우리 차태현 오빠예요. 태현이 어디한테 좋아요? 태현 오빠는 잘 웃어요. 잘 웃어, 잘 웃어서. 오늘 레일러 때문에 또 한참 웃겼네. 구울하다가도 태현 오빠 웃음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1박 2일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코스톱까지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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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으세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런거 너무 재미있어요. 펴지만 너무 재밌어요. 투! 원! 투!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좌우기 아니야? 좌우기였어 그 사람 오케에 날개가 있어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네 프랑스 친구들 감사합니다 도전 안 했어요? 도전 안 했어요? 먼저 우리 도전 안 했어요 올라가는 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에서 온 슈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방이 시즌1 때 우연히 방송을 봤습니다 지금은 꼭 매주 봐야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방이는 시즌1 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보시다시피 차태영 오빠예요 왜냐하면 관찰력이 좋아요 관찰력이 좋아요 관찰력이? 이건 십년을 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찰력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또? 이제 없어요? 네 그 친구 너무 잘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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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소미아입니다 네 소미아 네 소씨예요 저는 사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단일도 한국 예능을 좋아합니다 특히 1박 2 저의 장점을 고비 없고 밥을 잘 먹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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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미 티미 티미야 티미 저는 이방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 멤버들의 케미 너무 좋아요 이상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상한 거 들려 누가 제일 이상해요? 누가 제일 이상해요? 누가 제일 이상해요? 누가 제일 이상해요? 김씨예요 일단 김씨예요? 김씨 좀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로 퀴즈로 했어요 매일에 뵐 때는 이상한 사람은 김씨다 그리고 또 지읕 지읕 죽을 수 있을까? 아이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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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거를 어차피 되게 반가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파이팅을 어떻게 할까? 팀 이름은 정했어요 차차차자매입니다 차차차자매? 하나, 둘, 셋! 차차차자매 파이팅! 이렇게 팬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불러가시죠 불행히도 재팬은 없는 건가요? 여기까지가 끝인건가요? 네 잘했습니다 웰컴트 웰컴트 코리아 마이팬 야투세요 여호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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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베이저! 졸트야! 이름이 졸트야? 졸트! 무한마드! 무한마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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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래요? 팬이래요? 이거 뭐야! 아! 아! 이제 남은 분들 오세요! 남은 분들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강 이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소원 마마드입니다! 디토! 디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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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도네시아 소원을 너무 좋아해요 김준이 찬성한 너무 찬성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쌍해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 나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 왕석의 저자 인도네시아 지도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 오! 노래? 오! 노래? 오! 노래? 대스턴 노래 오! 대스턴 노래 오! 오! 팬이래 확신이 아니에요 팬이래요? 무룡 팬이 확신이 아니야 네? 팬이래요? 팬이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um 아 아 아 아 아 아 아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정 중념 님 전 중념 님 와, 왕오빵! 와, 왕오빵! 땅, 땅! 땅, 땅! 땅, 한 번의 상처가 내게 괜찮아 거라고 믿었는데 왜 나의 맘은 지켜질 정도로 아픈 격하여 행복했었잖아 잔어, 잔어 우리 이루어질 수 없을까 와아 와아 무한마도 의심스러워 무한마도 해 찰리 노래 몰라요? 아 몰라요? 유 고 투 유어 컨트리 잘한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아니샤입니다 아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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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너희들이랑 멈출 수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이 좋아한지? 네네 너희들이랑? 네네 이거 처음에 현지 뭐 흠어? 뭐흠어? 저희들이 아프게임 뭐흠어? 오기 안전한 편이라서 오류 완전 팬이에요 오! 아니 오자마자 아까 태연이 형한테 가던데 차 태연이 형한테 가던데 아니 김짜로 온예 김짜로 오예 아니 오예 오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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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요술ų 그런데 항상 복근 벼터 진짜 짧고 항상 복근 벼터의 간단한 항상 복근 벼터의 단한 Her consum 예상 너도! I'm a friend! 방송보다 형이 작다는 거야, 귀엽다는 거야. Very cute though, very cute. 너무 귀여워. 방송보다 이제 very short. 졸트! 안녕하세요. 홍가리에서 온 졸트입니다. 독립하고 분욕을 다하고 나서 졸업했습니다. 2015년에 비즈온을 코레아 장렬했습니다. 일본 홍가리의 졸트 씨? 남산. 남산 졸트!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김준토 씨. 이 쇼에 가장 best player 준토 씨예요. 진짜 세 명이 왔는데 한 눈으로 패이네. 진짜 패이네. 네. 오늘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이겨야 돼. 우리 시작은 방금은. 이기, 이기.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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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니. 아, 맞다. 아, 맞다. 여기 서서. 간. 2, 2, OK? 1, 2, 3! 간. 2, 2!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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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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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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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지어 심지어 더 잘생겼습니다 한신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웃고자 하나 하나 안녕하십니까 뭐라 없어졌어? 아 웃자 이거 주세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콜라요? 소금물 사왔어요? 아니야 어휴, 콜라 끝내는 거 있네 오늘 잠이 쉽게 들지 못할 것 같은데 꼭 주무시고 내일은 정말 못 잘 수도 있다는 오늘은 좀 푹 주무시고 내일 활기찬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행을 떠날 건데 여행 떠나기 전에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용돈 복불복을 해보겠습니다 1등 팀은 저희가 무려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5만원이면 뭐 5만원 5만원 아니야, 5만원 정도면 저기 휴게소 가면 엄청 무거워 2등 팀은 3만원 3만원 3등 팀이 2만원 4등이 만원 5등 5천원 6등은 3천원을 드리겠습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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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사먹겠다 물 사먹겠다 물 배고파 오케이 기다리세요 저기 봐봐요 용돈 복불복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최고 MC를 모셨습니다 어? 반전은 반전 띵동 대단하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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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띵동 안녕하세요 띵동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마이내미 제임스 딩동 잉글리시 랩 벨 차이니시 랩 초인종 벨? 벨? 벨, 초인종 아 딩동이니까 아 딩동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데 용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돈을 그냥 갔나요? 아니요 네 게임은 누구나 다 아는 끝말잇기 아아아아아아아아 끝말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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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아는 끝말잇기 네 단어가 영어든 독일어든 중국어든 어떤 단어를 해도 제가 알아듣고 통과 패스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해도 돼 필리핀 말로 해도 돼요 가장 많이 남은 팀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쿵쿵타 자 세이 쿵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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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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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원 투 세이 포 쿵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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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타 쿵쿵타 꿀 꿀 꿀 꿀 아니 아시겠죠? 자 자 준비 쿵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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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1 1교차 쿵쿵타 차태안! 견모양처! 처치! 치약! 약국!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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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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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시작되는 거! 아아! 아로 시작되는 거! 아로 став! 퍼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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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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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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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드라마 망 망했어! 망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리! 리테일! 콩콩 다 리테일! 리테일, 리테일, 리테일. 리테일로요. 아, 리테일? 오케이, 오케이. 자, 쿵쿵따! 쿵쿵따!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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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 자, 가르쳐주면 안 돼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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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면 안 돼요. 본! 자, 5! 3! 2! 본! 자, 아까 꽤 탈락합니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본! 자, 본! 본! 번지? 아, 본드! 아, 본드! 자, 오케이, 자, 본드! 2!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9! 9! 9! 9! 1! 1! 1! 2! 2! 2! 2! 2! 2! 3! 2! 2! 2!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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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해? 석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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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게 탈락을 하네요. 태풍콘 팀은 1명 남았습니다!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쿵쿵따! 알탕! 알탕! 쿵쿵따! 자, 탕! 탕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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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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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아쉬움도!! 쿵쿵 thou k luôn! 처우! 3! 2! 1! 고기! 고기!!! 하하하하 말저야만! 천 ca practiced for a soft 타일날ежuku 아khğl locals 고기! 고기! 오! 거기! 기술! 기술! 술 쿵쿵 따! 5, 4, 3, 2, 1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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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술집! 거기가 어디야 술집이다! 알겠습니다. 거기 술집! 집! 거기 술집! 집 안! 집 안! 집 안! 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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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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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술집에 있는 부장님께 안부를 정해달라! 두 분! 부장님! 1, 2, 1 5, 4 두 분 법칙 되고요 5, 4, 3, 2, 1 5, 4, 3, 2, 1 다시 한번! 크레이스 립! 5, 4, 3, 2, 1 파이팅! 림! 림에서 많이 물러지네요 지금 골이 대거 탈락하면서 자! 림 또는 임 가능합니다 자!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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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박수 한번 주세요! 림! 림! 보우! 보우! 보우 많지 뭐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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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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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락하면서 보우! 보우! 오케이! 탈락! 아!!! 자! 오케이! 무거워 tier 자 부어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마 마 마 마 마сли reduces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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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사랑해! 사랑해! 해! 해! 해무! 해무! 무지 쿵쿵따! 지우개! 지우개! 쿵쿵따!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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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먹지 간대요? 대량! 2, 3, 2, 1! 김용민 팀은 전면! 양으로 바꾸면 되잖아! 양으로 바꾸면 돼! 양은 왜 안 돼? 양 안 된다며! 저쪽으로! 레일라! 뭐라고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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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자! 다시 한 번! 량! 량! 양고기! 귀요! 잘한다! 잘해요! 굿쿵따! 5,000원! 5,000원! 3,000원! 1,000원! 쉽게! 억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억이 없다! 통심은! 억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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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잘해! 억짱이란 말은 우리도 쓰기 힘들다! 억짱! 쿵쿵따! 장미! 장미! 쿵쿵따! 미소! 미소! 소고기! 소고기! 쿵쿵따!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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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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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마! 룸! 아쉽게 타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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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룸! 룸! 인도네시아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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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 스모 마운틴! 인도네시아 룸! 룸! 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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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psychosooper! 음! 바! 바! 지! 하! 지! 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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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님! 해님 언니! 탈락합니다! 아쉽게! 라! 라! 이! 아! 탈락하네요! 수! 오! 사! 사! 이! 아! 정말 열심히 다녀가 벌어지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여기까지 하면서! 1등은! 동부팀! 와! 와! 너무 잘한다 근데! 야! 여기 팀은! 업장은 어떻게 해야지! 혹시 한국 사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사장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 네! 1등은! 네! 5만원을 드리고요! 오! 2등은! 3만원! 네! 3만원을 드립니다! 공동 4등! 자! 송영훈 팀! 그리고 차트한 팀! 만원씩! 자! 그리고! 5등은 없고요! 5등이 왜 없어! 나는 5등이지! 꼴찌! 네! 진영훈 팀! 3,000원! 야!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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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못 먹어! 3,000원! 네! 네! 재밌게 여행하시고요! 다 같이 보십니까! 1박 1! 1박 1! 1박 1! 1박 1! 1박 1! 팬분들은 1박 1 보시면서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은 여행지였어요? 맞아! 실미도 안 가죠! 실미도 안 가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가죠! 근데 다 봤나 봐! 실미도를! 그냥 뭐 서울에서! 그냥 뭐 서울에서! 맨날은 그냥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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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너무 많이 잘 통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은! 김준호 씨 주변! 차라리 헛! 어디요? 차라리 헛! 기억나는데요! 우리 집이네! 진짜 가고 싶어요? 아니 원래는 네팔에 바다가 없어서 1박 2일 바다 보고 좋았대요! 아! 첫 외국 여행! 아! 첫 외국 여행! 와! 그럼 바다 가요 바다!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 제주도! 굿바이! 다녀오세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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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제주! 해외에서 오신 팬분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좀 저희가 추려봤는데 가까운 저희가 금교도 갔었고 시골도 갔었어요 시골 컨트리도 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산에도 갔었습니다 누구가 좋아한다고요? 네! 네! 내일라도 싫어하던데 네! 내일날 산 좋아해요? 아 뭐! 등산만 패면은 괜찮아요 등산만 패면 좋죠 등산만 패면 좋죠 등산만 패면 좋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를 여행을 가야 좋은 추억이 남을지를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정해봤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팬분들도 한번 보실래요? 멀었을지 보일래요? 룰레 바다 산 마운틴 시 마운틴 바다 크리스탄 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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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근처 보시다시피 근교 바다 산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서 떠날 건데 만약에 두 팀이 바다가 뽑혔다 그러면 바다는 내진이에요 바다를 빨리 뽑아야겠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걸리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세 곳은 두 팀씩 두 팀씩 아 우리 두 팀씩 아 우리 두 팀씩? 가라보 가라보라고 가라보라고 그날 싸움만 해 아 진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망했다 여섯 분 모여주시고 가위바위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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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후하 아 뭐는 다 할 거예요 뭐는 다 할 거예요 뭐는 다 할 거예요 뭐는 다 할 거예요 비밀입니다 cia 비밀이에요 카키님 저는 거짓말 잘 못합니다 나 중국어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noc 점년단 겅 wax 잘 가위바위보 해맑이 잡 Ahmad 세이。 나 got it. 삼 gu웠어 싸라ован 수어 creaseителей! 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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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쌉, 쌉을 앞둘 예능으로 돌리는 거 같아 뒤에서 누가 주중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 린스 둘, 셋, 셋 하나, 셋, 셋, 넌, 셋, 넌, 넌, 셋, 넌, 넌, 셋, 셋, 넌, 셋, 넌, 셋, 넌, 셋, 넌, 넌, 셋 넌 intermediaries которые hayır? 갑자기 who those! 셋! 콘서트 현실 dude explicitly 카카오도 내 맘대로! 옐로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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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잘한다! 다행이야! 사로자다! 한 명만 산 연재! 자 네 번째! 맞아 좋아 맞아 사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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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렸다! 바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치골살나와라! 한 명만 빼자! 한 명만 빼자! 로또치! 로또치! 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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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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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바다는 없죠! 바다는 없어! 내 맘대로 나와! 저거 나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해! 자 다섯 번째 누구 돌리죠? 파이팅! 디트! 내 맘대로 마 안 나오면 사위잖아! 그렇지! 무조건! 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iosa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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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k Dom m3 첫ην Ug کی agg 와아! 와아!! 준영아! 레일라가 요즘 운이 떨어졌대 암벽 등반! 네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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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격! 끈격! 오마이갓! 와, 이 형님! 저희 1박 2일이 여행을 갔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3군데를 뽑아왔어요. 자, 뜯어주세요. 아, 또 있어? 네. 아, 또 있어? 아, 또 있어? 아, 갈게요. 근교팀입니다. 아! 풍도? 네. 풍도! 풍도! 그러니까, 풍도가 무슨 근교야? 경기도예요, 경기도. 풍도 싫어요. 풍도 실패잖아. 안 갈래요. 와, 풍도 걸려면 너 풍도 안 가봤잖아. 아, 근데 저는 그 전이잖아요. 멤버들이 뽑으면 1위로 제일 힘들었대. 제일 힘들었대니까 풍도인데. 아, 그때? 와... 가요? 네, 돌리세요. 네. 먼저 어떻게 좀? 두 팀. 풍도! 풍도! 춘천! 춘천! 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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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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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방대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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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 세 군데 중에서 뽑아주세요. 이 중에서 골라? 골라 골라. 우리 어디 갈까? 춘천. 춘천. 춘천? 오케이. 아, 풍도 좋은데. 자, 우린 춘천 가겠습니다. 춘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퇴시팀 그리고 윤동우시팀은 춘천 가표. 와, 와. 다음 거 갈게요. 산. 자, 바다는 보시다시피 보령이 있고 여수이 있고요. 속초 양양이 있습니다. 네가 날 이긴다고 했지? 야, 이겨. 야, 이겨. 이겨. 온다. 희망이에요. 희망만 있습니다. 세술발로 그냥 나오라고. 자, 돌려주세요. 여수. 여수. 여수다. 여수. 여수다. 여수님. 여수. 만지지마요, 만지지 지 봐요. 연수. 예황 많이рет. 자, 저희 팀은요? 보룡, 보룡, 보룡 좋아요 자, 저희 팀은요? 보룡 가겠습니다 보룡, 보룡 자, 마지막 산팀 뜯어주세요 산! 자윤이, 자윤이, 자윤이 한 번 봤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와우! 영원이다! 저거 언제 가냐 진짜? 길도 없고 자연에 계신 분이 마트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정말 환장하겠네 아니, 얼음도 그만 아, 이럴 거면 내려가서 사세요 야, 이거 절벽이구만 야, 이거 뭐? 죽겠어 우와, 여기 장난 아니다 아, 여기네 여기 남성! 남성!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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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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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들지 마 여기 한 번은 왔다 갈만 해요 두 번까지는 안 바래요 흔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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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여행지가 정해졌으니까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한 번씩 갔던 곳일 거예요 그래서 해외 팬분들에게 가이드가 돼주셔서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팀마다 미션이 두 개씩 있습니다 미션 두 개씩이요? 네 그리고 제일 꼴찌 팀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엿! 진짜? 오늘 꼴찌 하신 팀은 이 엿을 만드시면 됩니다 직접 이거 어려운데 엿 질금으로 해서 만드는 거 진짜 덥고 힘든데? 벌칙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전통 방법으로 엿을 만드는 미션이고요 근데 9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번까지는 미리 해놓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이 않고 저희도 아니면 이게 타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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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심히 해 김우미 씨 팀은 한국말을 잘 못 해가지고 왜요? 영어가 되잖아 영어가 우리가 누가? 누가? 여기밀다고 너무 많은데 appropri지게 게임을 여기가 이럴려 맨카라 엿 질금 그 전투명 렛츠고 예 끝 렛츠고 우리 팀! 3차 넘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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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들어? 네! 지금 한 번 받아주니까 많이 하셨어! 맛있어! 우리 어디로 가? 저희는 먼저 춘천으로 갈게요 여섯 친! 여섯 친! 그거 봤어요? 연예인 친구들 나와서 박볼 형 몸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어 맞네 몸으로 말해요 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기억이 없었어요 몸으로 말해요 이따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그래서 이거 연습했어요 우리 몸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그러면 연수했어요 탕수육 괜찮을 거 같아요 그거 말고 또 해보고 싶어서 연습해본 거 있어요? 대기차기 대기차기도 연습했어? 너무 붙어 자신있다는 거 있어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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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서 다른 거 연습해봤어요 뭐가 연수했어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인 출집이잖아요 영어로 젊은아 너무 너무 이거 재밌겠네 종민이 네 정말 재밌었네 정말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한국 문화 좋아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발기 큰 역할을 냈어요 네 어 난 길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캐스타만 샀어요 오빠 드라마 탕수육 네 네 지금 나오는 드라마 탕수육 지금 나오는 드라마 탕수육 근데 너무 신기한 게 TV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막상 만나니까 맛솔지 않아요 집이랑 너무 똑같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우린 네가 제일 신기해 우리 서울 신기해 진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그 외국에서는 그 일반계를 어떻게 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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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in Germany? We have all Oh it's okay We have all 에피소드 어디까지 나왔어요? Where you ended with On the beach With Shinhua 아 Shinhua? 아 지금 꺼네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예요? Quit smoking project? 아 So funny He quit history You quit? Yeah 너무 우와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North Korea? North Korea North Korea Yeah DMZ 네 다 잘 봤네 이 놈은 오오오 오오 아 이러ampf 네 우와 치약이 너무 많아요 단월제를 안 가가지고 그러고 쉬는게 최고 응 쉐는게 최고 사우나 갈래요? 사우나부터 네 assa우나 사우나 찹췹한 참 좋은데 수영장 날 것 같은데 수영장 한강 수영장 3, 4, 2, 1 한강 편의점 가봤어요? 한강 편의점 굿 라면 라면 다 끊어먹었어 크리스티에 있는 한국에 처음이에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네 네 네 아 진짜 완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처음? 네 해외를 아예 처음 나오는 거? 네 크리스티에 있는 거? 네 그럼 완전 우리가 더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 처음 첫사랑 이렇게 다 중요하거든요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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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없지? 아 이 스티기쇼 네 네 아직 스티 키스 스티 스티 네 무노루 피디님 아니샤가 할 얘기 있대요 배고파요 그것도 너무 버겁지 한 끼도 한 거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티이 드라이 맹고를 가져와 드라이 맹고 드라이 맹고 필리핀에서 드라이 맹고를 가져왔대요 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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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야 망고에 기프트를 갖고 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땡큐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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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만들게 하나씩 만들게 홈픽 홈픽 홈피스 홈피스 아 망고 소리 질러 워 아 토일러스, 이거는, 오리지널... 필리핀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바이티스티. 아, 봐라. 블루 티셔츠, 매체. 샘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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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스팅. 샘울들. 알레샤가... 봐라... 트라디션을 헛. 아, Madea. 아, 네팔. 네팔이 닮아. 네팔이 닮아. 네팔이 닮아. 민트 닮았다. 와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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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사이즈, 오케이! 2X 라이즈, 플리즈! 근데, that's how you wear it! 2X 라이즈! 근데, this is how you wear it! 엔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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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켄스! 엔켄스, 엔켄스, 엔켄스! 엔켄스, 엔켄스, 엔켄스! Nice to meet you! I'm from Nepal! I'm, I'm, I'm chef! Oh, yeah! Oh, yeah! Stop, stop, stop! I bought one for you. Free diving, free diving! It's mine? Oh, it's yours. It's mine! Gifted! It's, it's written in Nepal. What's it mean? It's like a very famous song in Nepali, so... Pali? Of course. It says you're bab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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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ay that! How's your babo you mean? Like, I have a heart. I remember it's how do I forget things, something. It's a very touching song. It's a very easy song. How do you remember it, but how do you remember it? How can I remember it? Oh, that's true! 너무 너무 좋아. 저희 당첨됐다고, 뽑혔다고 연락 받았을 때 다들 기분이 어땠어요? 쏘리지 못해. I receive a call. My son's time. 너무, 너무 떨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So, I'm really grateful for being he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엄마. 엄마. My 엄마, 엄마. 엄마? She thought it was a scam. Oh. Scam? She was like, she was not gonna tell me. Scam. But then later, she said that I'd gotten a phone call. She gave it to me. Turns out that you guys are called. I cried. I cried. I cried. She got a phone call. She cried. She cried. She cried. She cried. She cried. She cried. I cried. He cried. She cried. Because of the 근데 왜 이렇게 알아요? 아직은 꿈이 안됐어요 아, 너무 꿈을 하고있어요 이게 꿈이 안됐어요 꿈이 꿈이였어요 자, 육칸 뽑아서. 대박! 월드클라스, 월드클라스 비치. 와우, 스포츠카. 와우, 드라이드! 와우, 드라이드! 던질게요! 뭐야? 뭐야, 여기. 무르크! 로마트, 로마트 춤! 루프클라스. 미체올, 라이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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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